안녕하세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의 머니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1시간 문을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현입니다. 중동에서 발생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주식시장이 또 흔들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호재도 영원한 악재도 없는 법이죠. 이렇게 또 이슈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묵묵하게 내 원칙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수익으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말 아침 여러분들 2분과 1시간 함께 보시겠어요. 30년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신 세력차트 김싸부, 김도준 전문가님 모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싸부님처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비법 1시간 안에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데일리TV의 최고 인기 전문가, 최고 수익률 자랑하고 계시는 김싸부, 김도준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싸부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도준입니다. 오늘도 1시간 저희가 주말 아침에 싸부님의 30년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신 비결 전달을 좀 해주시나요? 네, 그렇죠. 특히 주말 이렇게 기한 시간 함께 하시게 됐는데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식시장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또 그리고 어떻게 내 계좌를 든든하게 만들어가야 될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싸부님이 긴 시간 동안 주식시장에서 정말 시행 최고 겪으셨던 내용들 여러분들께 전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 도대체 싸부님이 이데일리TV에서 항상 1위 전문가이신지 수익률로 증명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한번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한번 수익률 체크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싸부님의 명성은 여러분들이 방금 화면으로 수익률로 한번 확인을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그냥 수익으로 항상 증명을 해 주신 싸부님인데요. 이 신성 델타테크가 400%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해 주었고 초전도체 관련주로 한번 열풍을 저희한테 주셨던 싸부님입니다. 제2의 신성 델타테크 여러분들도 직접 찾으실 수 있도록 오늘 1시간 동안 열심히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싸부님 지금 시장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또 저희가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강의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시장은 변동성이 심하고 특히 우리 시장은 더더욱 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상승하는 종류, 특히 우리 시장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빨리 캐치해내는 능력이 여러분들을 키워져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제가 도와드리게 될 겁니다.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과연 내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게 주식 투자 말고도 대안이 없는가? 라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그동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 되나 하시는 분도 지금 TV 앞에 앉아 계실 겁니다. 그런 분이시라면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 그 답을 찾아가시게 될 텐데요. 왜 주식 투자일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는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팔아서 주식하세요라고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아, 그래요. 월요법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올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마 평생 동안 그렇지 돈 때문에 고생해야 될 거야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백세 시대에 재테크를 운명처럼 글머지고 살아가야 되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부동산은 녹록치 않죠, 그렇죠? 더 이상 부동산에서 답을 찾기는 쉽지 않은 시대인 것은 사실입니다. 가까운 일본을 봐도 그렇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왜 주식 투자입니까? 했을 때 제가 워넴버핏 이야기를 하는데요. 워넴버핏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같이 투자의 대가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의 투자의 면면을 보면 세계적인 대가들과의 수익률 경쟁을 했을 때 그렇게 쏙 자랑할 만큼 높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결과치, 마지막 결정, 결성점에 다다들었을 때는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합니다. 도대체 그 비밀이 뭘까요?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넴버핏 투자의 비밀은 과연 뭘까요? 그렇죠? 사진이 두 장이 있네요. 위에 있는 분은 여러분이 잘 아고 있는 워넴버핏. 밑에는 상대성 원리의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두 분의 공통점이 뭡니까? 두 분 다 유태인이죠. 요즘 사실 이스라엘의 상하마스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이 덜 썩이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 두 분이 그것 말고 다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겠죠? 자, 뭘까요? 워넴버핏과 바로 오늘 아인슈타인의 공통점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주식 투자로 복리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식 투자로 복리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복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리에 대해서 7대 불가 사이가 아니고 8대 불가 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복리에 숨겨져 있는 수의 비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건데요. 워넴버핏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사부님, 복리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라고 했을 때 워넴버핏은 산 정상에서 주묵만한 눈덩이를 한번 굴려봐. 한 중간 주묵 가다 보면 눈사태를 일으킨 만큼 큰 눈덩이가 되지 바로 그게 복리의 효과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스노볼 이펙트라는 이야기를 했죠. 누가요? 바로 워넴버핏입니다. 그만큼 주식 투자에 있어서 워넴버핏은 복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죠. 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수익률을 따져봐야 되겠죠. 70위 마법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복리라는 책이 있는데요. 100년간입니다. 1년, 1년 단기가 아니고 100년간의 수익률을 보니까 최고 1등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복리가 있네요. 2위가 채권이고요. 그리고 3위 부동산이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4위가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워넴버핏의 타결함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거죠. 4위인 주식과 1위인 그렇죠. 복리를 묶어서 시너지 효과, 투자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한 종목에 대한 투자의 수익률은 세계적인 대가에 비해서 못하지만 결성점에 도달했을 때는 이 복리의 힘을 알기 때문에 항상 타대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의 대박을 원하신다면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복리에서는 70위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복리율로 내가 투자했을 때 내 원금이 2배가 되는 시점을 계산할 때 70위라는 수를 쓰게 돼 있어요. 70위. 그래서 만약에 연 4%짜리 복리 상품에 여러분이 가입을 하셨다면 70위로 나누게 되면 18위에 나오게 되고 결국 18년이라는 기간이 걸려야지 내 원금의 2배가 됩니다. 아니, 그럼 그게 18년을 기다려야 되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래요. 주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든지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주식 투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하루 1%입니다, 여러분. 30%, 50%, 100% 대박이 아니고 단 1%만 해도 200그렐만 하시면 200% 수익률이 됩니다. 전제 조건은 뭐죠? 잃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200%예요. 그래서 72를 가지고 나누니까 어떻게 되죠? 0.36년. 그러니까 3, 4개월 년 만에 내 원금의 2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복리의 위력, 복리의 마법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복리 효과를 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주식 시장의 새로운 게임을 맞이하게 되고 아주 행복한 투자가 될 겁니다. 제 30년 주식 투자 인생, 제 얼굴만큼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원금에 이자가 붙는데 이제는 원금에 수익률이 붙는 거죠. 원금에 수익률이 붙고 수익률에 원금이 붙고 그래서 눈덩이처럼 스노볼 이펙트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주식으로 복리 효과를 넣을 때 여러분들이 얻어가게 되는 수익률이죠. 자, 그래요. 그렇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계산을 확실하게 좀 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매일 제가 노란 독방에서 계속해서 수익률을 주고 있죠. 그래서 기본 3% 이상의 수익률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매일 3%씩 했을 때에 200그레일만 하면 도대체 얼마가 될까요? 자, 구글에 들어가셔서 복리 계산기 치시면 나옵니다. 직접 두들겨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생각, 오늘 제가 드리는 지식은 여기 있지만 여러분의 가슴으로 와서 와 닿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게 되고 아, 주식 투자가 이런 기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는 거죠. 자, 보실까요? 100만 원, 200그레일 했을 때 얼마죠? 3% 수익이면?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혹시라도 주식 투자하셔서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신 분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장고 복구의 달인이잖아요, 김사부가. 네, 그렇죠. 80%, 90% 마이너스 하신 분도 원금 회복시켜드리고 수익률을 여러분한테 드렸던 김사부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속 사부는 누굽니까? 바로 모렘버핏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한 번의 제 선성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 많은 분들께서 상한가가 낸 종목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발굴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역시도 욕심이 크면 화를 부르는 법입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부님이 30년 넘게 주식시장에서 살아나오신 비결 결국 매일매일 3%씩 꾸준하게 또 매일 수익을 내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복리 효과를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가 있는 건데요. 욕심보다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확실하게 또 매일 3%씩 수익 나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당장 내일 또 시작해서 월요일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사부님이 장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상에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콕콕 집어지고 계시니까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어떻게 들어오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만 있으시면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요. 기본 카메라가 다 있으실 텐데요. 카메라를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카메라를 켠 채로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보시면 검은색 네모박스 하나 보이시잖아요. 이게 바로 QR코드라는 건데요. 카메라를 켠 채로 화면 가까이에 핸드폰을 가져다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2초 정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영어로 된 링크 주소 하나 나오실 텐데요. 그 링크 나오시면 클릭해 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코드를 눌러주세요 라고 나오시면 7788 네 글자 눌러주시면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게 조금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문자 보내주셔도 되거든요. 문자 번호 샵 3772번입니다. 저희한테 지금 바로 김도준이라고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사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여러분들이 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 시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지금 입장하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부님 저희 이제 복리 효과를 누려야 된다라는 건 배웠는데 그럼 이제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역시 세력들이 들어가 있는 종목에서 찾아야겠죠. 그렇죠. 오늘 제가 워런 버핏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 1원칙이 혹시 뭔지 아세요? 어떤 걸까요? 첫 번째 원칙은 원금을 잃지 말라요.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원금을 잃으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원칙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거예요, 사부님? 첫 번째 원칙을 고수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의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원금을 잃지 않는 겁니다.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렇게 해서 이 시장에서 지금 성성장구하고 있죠. 계속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바로 그거예요. 추식이 세력 노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원금을 잃을 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덜어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뭐라고 할까요? 서커스 단에 안전망 있죠, 거물망. 그렇죠? 공중근에 뛰기를 하는 서커스 단원들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위험한 동작들을 하면서 바로 밑에 안전한 거물망이기 때문이죠. 바로 세력의 역할을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내 원금을 항상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세력이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세력이 뭐냐? 중요하죠. 주식의 가격을 합리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렇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바로 그게 세력이죠. 다른 게 세력이 아닙니다. 바로 그게 세력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세력의 평균 목표 수익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네, 바로 이겁니다. 100%에서 300%입니다. 그러니까 동호회 세력 말고 말이죠. 그것이 기관이 되었든 외국인이 되었든 금은머리 외국인이든 금투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얘네들이 들어갈 때는 기본적인 목표 수익률이라는 걸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에서 300%를 기본적으로 해요. 거기다가 시즌을 잘 타고 나면 그렇죠? 신성데리다 테크처럼 400%도 가고 에코 프로처럼 1000% 이상도 가고 날라가는 거죠. 바로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내기만 하면 안전하게 수익을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많으세요. 아니, 김사부 오늘 워렌버핏 이야기하고 복리 이야기하면서 3%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수익률은 자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죠. 제가 오늘 먼저 방송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수익률 보여드렸죠. 제가 5월 달부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 노란톡방에는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 5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3점여 분이 넘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안 나오고 계세요. 그럼 왜 그럴까, 이분들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 뭔가를 가져가시는 게 있기 때문이겠죠? 네, 바로 그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5월 달부터 쭉 있는데 그중에서 최근에 있는 종목들만 한번 제가 수익률 났던 것들, 종목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위더스 제약입니다. 제가 이거 9월 26일에 드렸어요. 장기 지속형 탈모치료 주사제 IVL-3001 임상 1, 2상 마쳤고 3상 완료되면서 앞으로 생산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슈들은 세력이 좋아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미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의 매집에 들어가서 그렇죠. 주가를 부양하고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세력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한테 9월 26일에 드렸어요. 제 기법이죠. 여기 하살표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빅토리 기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빅토리 기법. 이 기법이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이 하살표는 누가 드리죠? 김사부가 여러분한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심선 끄어놓고 기다렸더니 그렇죠. 여기 어바웃으로 가까이 와서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래서 7거래일 만에 위드스 제약 여러분한테 50% 수익률을 했습니다. 이거는 노란톡방에 아예 제가 타점까지 잡아드린 종목이죠. 그다음에 뭡니까? 에코바이오입니다. 에코바이오 9월 12일 날 제가 그렇죠. 대포기법, 레고블록 기법이에요. 제가 5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기법, 여러분을 도와드릴 기법이 있어요. 그 기법 중에 바로 대포기법과 레고블록은 아주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죠. 기법 이름 참 생소하고 재미있긴 한데 좀 특이하긴 한데 난 모르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주린이분들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참고로 이런 선, 그렇죠. 모양 보세요. 이게 레고블록이에요. 볼록볼록 뭔가 튀어나와 있죠? 블록같이 보이나요?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자아가 다 드립니다. 그림까지 그려질 수 있도록 수식을 드리고요. 자, 그렇죠. 고농도 항암수수 관련해서 바이오가스 고순도 맵탄으로 변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에코바이오, 그렇죠. 그러면서 급등을 해주는 자리에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레고블록짜리 기가 막히게 위에 지지하는 것 보고서 들여서 4그랠 만에 무려 46% 수익을 여러분들한테 드린 종목이 에코바이오죠. 아니, 무슨 수익률 가지고 그렇게 자랑을 하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죠? 금융감독위원회, 그리고 방송심의 규정에 의해서 제가 방송에서 언급하고 했던 것들만 여러분한테 드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앞에 나와서 장광, 장광에, 그리고 또 멋지게, 또 재미있게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주식 종목을 여러분한테 수익 주는 종목을 못 준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수익률 보자는 거죠. 자, 얘는요. 15그랠 만에 무려 몇 프로죠? 115% 수익률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국내 유일 로모 청소기용 감속 모터 공급하고 있다 하면서 삼성전자 미래기술산업, 로봇하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보피 감속기 공급 부각하면서 제가 이거 급등할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세력의 매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드렸고요. 그래서 빅토리 기법에 의해서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살비가 이쁘게 분홍색으로 나는 이게 빅토리 기법이죠. 이게 그렇죠. 중심선과 위의 선 끊는데 이쁘게 지지하는 거 보고 여러분한테 드려서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115% 수익률을 주었던 게 바로 이렌시스. 아주 착한 이렌시스, 이쁜 이렌시스죠. 자, 이름도 매력적이었죠. 자,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8월 8일 날 빅토리 기법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빅토리 기법이 굉장히 강력하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탐을 내는 기법이에요. 참고로 살짝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세력들이 여러 가지 페이크 동작, 속임수 동작을 많이 써요. 주가를 끌어올리고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여러분들 물려계신 분들 그런 분들 많죠? 소문이 나서 얘는 더 갈 거다 했는데 고점에서 물려서 주가 죽 빠지는 자리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죠? 세력이 움직이면 세력들은 그렇게 속임수를 씁니다. 자, 보세요. 주식은 이 실물을 그래요. 결국은 내가 샀으면 팔아야 됩니다. 세력도 팔아야죠. 자신들의 수익을 챙겨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휘날레 장식할 때 똑같이 페이크 동작, 속임수를 듭니다. 그런 거 하면 처음 출발할 때에도 그렇죠? 여러 가지를 많은 사인들을 주는데 개인 투자자들 잘 모르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기법이 바로 빅토리 기법이에요. 그래서 빅토리 기법에 잡히기만 하면 이렇게 상승 초입의 이렇게 하살표들이 분홍색 하살표들이 이쁜 하살표들이 뜹니다. 그래서 키움 점검 기준으로 하트도 좀 만들어달라 하고 싶어요. 얘는 너무나 좋은 기법이라서 저는 하트, 하트, 하트로 달고 싶어요. 그만큼 좋은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기법에 정확하게 걸려들어서 이 자리죠. 8월 8일 날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 갔죠? 168% 수익을 종교해 바로 파워로직스입니다. 그 당시 2차전지 보호회로 관련해서 초준도 차고 연기였죠. 그래서 배터리 팩 제조하는 회사로서 LK99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컨텀에너지의 지분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면서 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소재 끌이고요.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그렇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에 들어간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제가 드렸습니다. 언제 드렸죠? 8월 1일 방송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AI자 들어가고 앞으로 로봇에 있어서 AI 들어가면 앞으로 달라진다. 로봇 시장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채찍 PD, 그렇죠? 이야기를 하면서도 AI 말씀을 드렸는데 AI 기반 의료기기 솔루션 업체입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의료기기 업체로서 딥러닝 기술 기반으로 진단하고 또 현대로템하고 국방, 로봇 분야 교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드렸는데 그래서 18그릴만에 무려 104%의 수익을 주는 자리죠.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레고 블록 위에 올라오는 거 보고 드렸죠. 그래서 예쁘게 어렵지도 않아요. 선만큼은 되기 때문에 제기법은 굉장히 쉽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종목, 또 한 번 말씀드려야 되죠. 이런 종목들이 걸려들 수 있는 기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증거로 이 종목을 가지고 또 나온 거죠. 그렇죠? 이슈는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초입에 들어갈 때 제가 2차전지 전장품품 전문기업인 신성에서 자회사죠. 지금 한국어소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 들어가면서 그때 이슈로 들어갔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터진 게 뭐였죠? 바로 초준자체하고 연결되었고요.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는 지금 굉장히 쉬고 있죠? 쉬는 자리에 다시 로봇하고 엮이면서 다시 움직이는 자리가 보이고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제가 타점을 다시 한 번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37%의 수익을 주었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빅토리 기법이나 레고 블록 기법 어떻게 하는 걸까요? 과연 어떤 기법이길래 이렇게 6거래일 만에 106% 또 17거래일 만에 400% 넘는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을까요? 이 비밀 바로 사부님이 여러분들도 사부님이 직접 개발하신 기법 차트에 설정하실 수 있도록 모두 기법 아낌없이 주신다고 합니다.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거든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를 먼저 켜주시고요. 카메라 켠 채로 핸드폰을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QR코드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나오실 거예요.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코드 7788 누르면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내용들 또 사부님의 기법들 모두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고 종목 검색기 같은 내용들도 전달드린다고 합니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어려운 시장, 사부님의 기법 함께 해보시면서 이겨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부님, 저희가 또 USB 드리고 있잖아요. 금요일 어제도 시청자분들 10분 추천해가지고 보내드렸다고 들었는데 다음 주소 혹시 이벤트 하시나요? 네, 당연히 해야죠. 저희가 제 기법 영상을 제가 30년 제 출식 노하우가 들어있는 영상입니다. 중요한 많은 기법들 있죠. 저는 100가지가 넘는 기법들이 있고요. 그중에서 추려서 우리 초주린이 분들도 쉽게 설정해서 쓸 수 있는 기법 안에 담아드렸어요. 영상으로 자세하게 찍어서 담아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서 하시면 되시고 또 하나 기법만 드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늘상 우리 제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법만 가지고는 완전한 기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기법에는 검색식이 따라야 됩니다. 왜? 종목이 2천여 개 넘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의 바다에 빠져서 추린이 분들이 만약에 기법 배웠다고 딱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서 뭘 해야 될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 기법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검색되어서 그렇죠. 종목을 압축해서 5종목, 10종목 안에서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렇게까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검색식까지 들어있고요. 추식시장뿐만 아니고 이권이 개입된 모든 곳에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것이 부동산이 되었든 선물이 되었든 코인 시장이 되었든 추식시장이 되었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모르면 정말 순진하게 여러분 살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교부에 절찬이 판매해 주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그 책을 선물로 같이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세력이 어떻게 매집을 하고 또 세력이 어떻게 해서 개인 투자를 끌어들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고점에서 어떻게 털고 마지막에 설거지까지 하면서 나가는지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나는 금융 투자는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게 투자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죠. 내가 종목을 어떻게 투자합니까? 분산 투자를 하라 그러는데 또 그리고 분할 매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 마인드까지 제가 챙겨드릴 수 있는 책을 여러분한테 선물로 드리고요. 10분 출심에서 드리고 있는데 지금 3천여 분이 넘어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들어오셔서 기다리시면서 또 제가 드리는 종목까지 수익 내면서 하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들 하십니다. 들어오셔서 꼭 기회 가져가시고 제가 10분 추춤하는데 섭섭해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메일만 남겨주셔도 제가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석 연구원들이 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하게 될 거니까, 도와드릴 거니까요. 함께 하세요. 주식은요.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독불장군 없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쌈부님. 여기 안에 쌈부님의 30년간 비법이 다 USB에 들어있잖아요. 혹시 주식을 처음 하신다 이런 분들도 내용 받아보면 함께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운전면허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IQ만 되시고 그 정도 수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1회 넘으신 분들도 제 기법 가지고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저하고 동갑, 60대 동갑이신 분은 딱 제가 드린 기법 중에 딱 한 가지 필이 꽂혔는데 그것 가지고 대박을 내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렇죠. 다섯 개의 기법을 가지고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있는데 기대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방금 쌈부님이 보여주셨던 그 USB가 쌈부님의 30년간 주식시장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 건데요. 저희가 매주 10분을 추첨을 해서 USB를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첨이 안 됐다고 해서 너무나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또 이메일 남겨주시면 그 안에 있는 자료들 이메일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용들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통 오픈 채팅방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여기다 신청을 해주셔야지 USB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 밑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먼저 실행시켜주시고요. 카메라를 반드시 켠 채로 화면 오른쪽 밑에 있는 QR코드로 휴대폰을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한 1초, 2초 좀 기다려보시면 링크, 영어로 된 주소 하나 나오실 거예요.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코드 7788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QR코드로 직접 들어오는 게 어렵다고 하시면 지금 화면 밑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번이고요. 건당 100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도준이라고 사부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통 오픈 채팅방 링크 바로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사부님이 저희한테 그동안 주셨던 히든 종목들 어마어마한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표로 수익률 정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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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준 전문가님과 함께 주말 아침 여러분들과 머니 키워드림 함께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달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종목들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점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사부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더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 사부님 저희한테 주셨던 신성 델타테크나 파워로직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다 테마 종목에서 나온 종목이잖아요. 초전도체나 로봇, AI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신 것 같은데 테마 종목들은 어떻게 발굴해야 할까요? 중요하죠. 어쨌든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 기법, 대포 기법, 레고 블록 기법이 걸려드렸는데 이 기법도 여러분한테 드린다는 거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란 독방에서 이 종목을 제가 드렸을까요? 네, 드렸습니다. 그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테마 종목을 어떻게 발굴할까요? 여러분도 잘 아셔야 됩니다. 테마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 아신다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사부가 어떻게 테마 종목을 발굴하느냐 했을 때 테마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다들 그게 무슨 초전도체다 이러면 다 하는데 요즘은 허나 SNS 시대가 다 보니까 많이 정부가 발달되어서 여러분도 빨리빨리 캐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그 중에서 어떤 종목에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랬을 때 그런 테마 이슈가 떴을 때에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스마트 머니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세력 머니. 다른 말로는 세력이죠. 그러니까 세력이 아무리 속일내도 새길 수 없는 거 하나가 있는데 거래량 거래대금이에요. 그게 빅토리하고도 연결이 되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거래대금 거래량과 관계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래대금은 단일입니다. 1일 거래대금이 최소한 200억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렇죠. 200억 중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세력들이 200억 다 쓰지는 않아요. 그중에 한 100억만 생각하자고요. 자, 여러분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렇죠. 100억 정도 썼다. 그러면 한 10% 먹고 나올까요? 한 20% 먹고 나올까요? 30%에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이 정도 돼야지 적어도 100%에서 300% 목표로 갑니다. 왜? 이제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래대는까요? 그래서 100억. 200억, 300억, 500억, 1,000억씩 이렇게 거래대금 터진 종목 거래량보다도 그래서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재 중요한 것은 시장의 주도 트렌드인지도 봐야 되겠죠? 네, 이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 테마가 지속 가능성 단발 테마도 사실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죠. 어떻게 보면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단발성이기도 하는데 아직도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안에는 먹거리가 풍부했기 때문에 급등해 주었고요. 자, 이런 테마들을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면서 가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연 가스 관련주입니다. 자, 이스라엘 하마스 간 그렇죠. 지금 중동이 지금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이제 그렇죠. 합법 정부에서는 하마스하고도 거리를 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같이 이렇게 그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천연 가스에 대한 공급 부족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는 천연 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또 하나 그렇죠. 알렉산드 노박인데 러시아 부총리 겸 에너지 장관입니다. 이 친구가 전쟁을 저구가 해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가스 부족 현상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력 폭등을 가져오고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직접 제대로 본 거죠. 그래서 천연 가스는 겨울이 오면 또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까지 생각하신다면 테마의 접근이 좀 좋을 거라 생각드리고요. 자, 천연 가스 관련주로 제가 세 종목인데 특히 SH에너지는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요. 대성에너지, GSE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연 가스 SH에너지. SH에너지는 2008년 미국에 내에 있는 천연 가스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지 법인이죠. SH에너지 USA 설립을 해서 기간이 만료됐는데 연장도 했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 SH에너지는 그리고 주가도 지금 자리가 좋고 제가 좋아하는 바로 화살표가 나온네요. 빅토리가 떠졌죠. 그래서 제가 중심선까지 꺼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 반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위에 아니면 여기 정도에서 공약을 할 수 있는데 절대 여러분 혼자 스스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기법과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타점을 정확하게 제가 잡아드린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성에너지입니다. 그렇죠. 대구 지역 기반으로 한 도시가스 사업하고 있죠. 공급하고 있는 대성에너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꽤 올리면서 상하면서 빅토리 떠줬습니다. 241선 위로 올라왔죠.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어떻게 타점을 잡아가야 될지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GS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경남 서북권 여행 도시가스 공급하고 있죠. 레고블록 기법에 걸려들었네요. 볼록볼록 튀어나온 레고블록 그림은 제가 다 드립니다. 그래서 이 위에 올라오면서 급등을 해줘요. 이런 자리에 올라오면 한번 단기 추세를 줍니다. 눌림 주는 자리에서 공약하는 게 좋겠죠. 한번 지켜보고 관심 가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은 시간이 가기 때문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공부.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지금 공부방이 아주 벌겋게 달아올 정도로 지금 공부들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주식 공부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를 1년 하시고 2년 하시고 3년 하셨는데도 내가 지금 수익을 못 내고 계신다면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되겠죠. 이전에 했던 행동, 똑같은 행동을 해서는 그렇죠. 내가 기대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럴 때는 반문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공부법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저도 그렇게 했고요. 저도 100여억 원의 척을 그 처음에 주식 투자할 전에 호기롭게 시작했다가 보기 좋게 1년도 안 돼서 한 6개월 만에 집안채 날리는 깡통을 찼죠. 그 이후에 공부법이 바뀌는데 거기서부터 제 인생, 주식 인생은 시작됐죠. 새롭게. 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분들의 공부법은 그렇죠. 바로 이 공부법이에요. 기납법적 공부법입니다. 그게 어떤 공부인데. 아카데믹한 공부예요. 그냥. 배우는데 만족하는 공부죠. 왜냐하면 이건 실전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원학교 6년, 대학 4년 한다고 실제 사회생활 하면 끝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준비가 안 되죠. 또 실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를 열심히 1년, 3년. 제 2자 중에는 그렇죠. 엘리트 코스 다 밟아서 중명한 정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저한테 와서 안 손을 하는 거예요. 사부님. 왜? 왜 저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제 종목은 껌딱지. 별명이 제가 껌딱지입니다. 왜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껌딱지처럼 붙어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하는 공부는 바로 이 공부였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면 검투사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죠. 바로 이겁니다. 제가 하는 공부법은 연역법적 공부법이에요. 어떤 공부냐 하면 진리를 붙잡고 가는 겁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죠. 연역법적 공부란 뭐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진리 맞나요? 그렇죠. 거부할 수 없는 진리죠. 두 번째,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확실한 그 당시의 진리를 어떻게 보면 주식은 세력 노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급등주도를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 세력이더라. 그래서 뭐만 되느냐? 세력만 내가 어떻게든 잡아내면 되겠구나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 공부를 여러분 하시게 되면 3개월, 6개월 안에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그렇죠? 10년 이상 고수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법을 마스터하시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S매법이 나왔죠. 보물선매법은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이 기법은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TS매법, 트래줄시매법이죠. 보물선매법은 세력이 들어간 종목에 함께 편성해서 편안하게 수익 내는 기법입니다. 그 울망처럼 완전하다고 말씀드렸죠? 최소 100%에서 300%를 목표로 합니다. 내가 여기 콜 물렸다 할지라도 눌림주고 올라오는 자리, 올라오는 자리. 이 자리만 안 들어가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S매법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효율성입니다. 첫 번째 효율성. 그렇죠? 이 바쁜 시국에 하나를 배워서 하나를 알면 너무나 억울하죠. 하나를 배웠는데 다섯 개, 열 개를 알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바로 제 기법의 장점이죠. 그리고 수익성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명확성입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의 차트도 흔들리고 내 마음도 흔들리고 그렇죠? 내 실력도 확실하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갈등을 하는데 내가 배운 기법마저도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딱딱 떨어지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캔들이, 그렇죠. 캔들에 제 하살표라든지 이런 걸 드릴 거예요. 동그라미, 핀볼 갖다 드리면 중심선이나 윗선을 꺾고 여기에 지지받으면 매수하면 돼요. 아주 심플한 기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개 기법은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빅토리 기법, 대포 기법, 핀볼 기법, 레고블록, 서핑 기법까지 해서 여러분한테 드릴 거예요. 급등주 초기에 절대 놓치지 않는 빅토리 기법. 그리고 그렇죠?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눌림 주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급등 후 눌림 주는 자리에 정확하게 잡아놓은 대포 기법. 그리고 단기적인 주식은 눌림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을 하는데 그 단기 눌림 목을 잡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단타에도 좋은 바로 핀볼 기법. 그리고 레고블록. 우리 시장은 박스건 시장이죠? 그 박스건 시장을 정확하게 공략할 수 있는 레고블록 기법. 그리고 그렇죠. 맞춤형 바로 눌림 목입니다. 기법상 어떤 종목은 특이하게 그 어느 지점, 마이너스 어느 정도 일정 눌리고 나면 꼭 올라가는 지점이 있어요. 그런 걸 잡아내는 바로 맞춤형 서핑 기법입니다. 이 기법들 가지고 갈 거고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한테 맛보기로 하나 드릴 겁니다. 볼케이너 기법. 이름도 참 멋지죠? 강력하겠네요. 맞습니다. 우리 시장 특징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요. 부익부 비닉빈 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장의 특이성 때문인데요. 자금의 한계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테마들도 돌아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 보이시죠? 아니, 그날 이 테마가 올라가는데 왜 같이 동시에 다 올라가죠? 또 다음 날 되면 또 다른 테마가 움직이고 왜 그럴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 참아내신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수익 시장에서 수익을 편안하게 내실 수 있는데 이런 특정 세력이 들어간 종목을 급등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잡아낼 수 있는 기법이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볼케이너 기법이에요. 이름도 볼케이너. 급등하는 종목, 바로 화나산같이 타오르는 종목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고점에서 잡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초입이 들어가는 자리에 얘가 정확하게 신호가 나옵니다. 하살표가 나오는데 제가 그린색을 좋아하는데 그린색 하살표가 팍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력 매집 종목을 발굴해야 되고요. 당연하죠. 볼케이너 신호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라인의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하고 중심으로 끊어놓고 캔들에다가 지지 받으면 매수하면 돼요. 이거 제가 노란톡봉에 무료 영상 금색 시 이거는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로 그냥 드리는 겁니다. 대동기 한번 볼게요. 그린색 하살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화나산에 뜹니다. 이거 보세요. 나무색. 보이시나요? 커피색. 이 위에 올라오면 신호가 뜨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신호가 뜨는 자리에 급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희한하죠? 8그랠 만에 92% 수익 준 대동기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보세요. 이렇게 화나산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휘하산이 아니고 화나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호가 나오는 애는 뜨끈뜨끈하다가 확 튀어 올라가죠. 이런 자리에 미리 잡을 수 있는 기법이 뭐다? 바로 볼케이너 기법이에요. 그래서 33그랠 만에 106%의 수익을 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자이크 프로. 볼케이너 기법. 바로 보십시오. 이 자리에 보이시나요? 그린색하고 제가 좋아하는 빅토리가 떴죠? 그리고 나서 급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17그랠 만에 845% 가는 자리에 그 초입에 뭐가 있더라? 볼케이너가 있더라 이거죠. 이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자 호흡을 제가 계속해서 가다듬고 휘리릭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자 주식 운명을 바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노란 독방에 들어오셨던 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제 계좌 마이너스 계좌 파란 계좌였는데 사분이 만나서 제가 빨간 계좌로 바뀌었네요. 라고 하면서 제 주식 인생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란 독방의 문은 활짝 열려 있고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이벤트를 합니다. 제기법 영상 검색식 USB로 드리고 방송 전에 희든 종목이 나가지 거죠. 그 희든 종목을 미리 드립니다. 아침에 장전에 준비하시라고. 그리고 매수타집에 있는 종목은 제가 드리고 여러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 있는 테마를 공개를 하고 있죠. 우리 이정혁 차트 매니저. 아주 젊은 친구가 잘하고 있죠. 강의는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너무너무 잘합니다. 다 우리 같은 멤버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강의를 너무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초주류의 분도 들어오셔서 재미있게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아주 최강의 멤버들이 여러분을 도와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주식은요. 커뮤니티 활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요. 희든 종목 발굴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대박 종목을 줄 수 있습니까라고 이야기는 똑같아요. 스마트 머니, 세력 머니가 들어간 종목을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의 주도 트렌드 주인지 제가 볼 거예요. 그리고 진입하기, 이거 정말 중요하죠. 주인이분들이 들어가셔서 타점이 어떤 분은 위에 비싸게 사고, 그렇죠. 어떤 분은 밑에 싸게 사고 이러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이 수익을 줄 수 있는 안전한 자리, 그런 자리를 제가 찾아서 드리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드리는데 그래서 결국은 수익이 나더라는 결론이 바로 노란톡방에서 나고 있죠. 자, 그래서 희든 종목 공개는 월요일날 제가 해드릴 거예요. 장시작 전에 선 공개합니다. 노란톡방 이렇게 블라블라 해서 드리죠. USB 당연히 여러분한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장시작 전에 선 공개하고 희든 종목까지 공개해드린다는 거 꼭 명심하셔서 편하게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세요. 주식이요, 절대 독불종관처럼 혼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들어오셔서 하시원하시고 지금 보시면 그렇죠. 3천 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그렇죠. 사신들이 정보도 공유하고 고민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소연도 하고 어떨 때는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아니, 그게 잘났습니까? 내가 잘났지? 이러면서 합니다. 재미있습니다. 아주 재미있어요. 커뮤니티는 원래 재미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배드민턴 동호회, 골프 동호회만 하지 마시고 이제 김사우와 함께 그렇죠. 주식 동호회, 우리 머니키오드림 동호회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주식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월앤버핏의 이야기를 다 씹으면서 곱씹으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월앤버핏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원칙은 원금을 잃지 말랍니다. 그 원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원칙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원칙을 어쨌든 고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어쨌든 고수하기 위해서 제가 찾아낸 것이 바로 그렇죠. 세력이 들어간 종목 함께하는 것이 최상의 안전망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여러분도 어떻게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서브님의 노란덕 오픈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스마트폰 다들 있으시죠? 기본 카메라 먼저 켜주세요.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검은색 네모박스 보이시는데 이게 바로 QR코드라는 겁니다. 기본 카메라를 켠 채로 화면 가까이의 핸드폰을 가져다 대시고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링크 하나 나오실 텐데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코드 7788 누르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셔도 되는 거 아시죠? 샵 3772번입니다. 건당 100원 발생하고 김도준이라고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채팅방 링크 바로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사브님의 히든 종목은 월요일 장 시작 전에 아래 오픈채팅방에서 주신다는 점까지 한 번 더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쉽지만 사브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브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사브님과 함께 워니키워드림 저도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고맙습니다.